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국방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으로 유명한 국가로 무기 개발을 통해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고급 무기 시스템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군사 장비의 품질과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투 차량이 그 좋은 예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군사 차량은 많은 상황에서 유용했지만 군인에게 필요한 편안함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대 국방산업에서 한국의 명성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한 한국방위사업청은 중요한 전환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기아와 협력하여 새로운 소형 전술 차량 K-151 개발을 시작하는 포괄적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형 K-131 및 K-111 모델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임무에 적응하는 내구성과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151은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시켜주며 이 나라의 글로벌 국방산업 지도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소형 전술 차량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현대 전쟁 상황에서는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같은 무기 시스템만이 군사력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술 차량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이동성, 유연성, 그리고 전장에서 보병 부대의 생존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미군의 헌비 차량은 수년 동안 힘과 신뢰성의 상징이었습니다. 2012년까지 미군은 16만 대의 헌비를 사용했으며 추가로 2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술과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헌비를 대체할 새로운 세대의 전술 차량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한국 역시 K-111과 K-131과 같은 차량의 한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한때 군의 핵심이었지만 현대 전쟁의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군의 전투 성능과 병사의 안전을 저해했습니다. K-111은 기술적 문제와 고장이 잦았고 K-131은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 능력이 부족했으며 전투 조건에서의 신속한 수리와 부품 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술 차량의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방위사업청은 한국경량전술차량 KLTV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소형 전술 차량은 한국군의 운영 능력과 보호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잠재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LTV는 가장 엄격한 내구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복잡한 지형, 조건에서의 이동성과 병사에게 최적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칠레군은 아라오코와 B.O.B.O. 지역에서의 대테러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LTV-281 소형 전술 차량의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칠레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형 전술 차량을 수입하고 운영하기 시작한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현대 장비 사용을 통한 군사 능력 개선에 대한 이 나라의 장기적인 약속을 강조합니다. 칠레가 KLTV-281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은 주로 자국군대를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전의 K-130일에 비해 KLTV-281은 보호 기능, 동력, 전장에서의 유연성 측면에서 많은 우위를 가집니다. 특히 최근 발파라이소와 다른 세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KLTV-281은 칠레군에 의해 신속한 대응, 소방지원 및 공공질서 유지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은 KLTV-281이 군사적 임무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임무에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입증합니다. KLTV는 2013년에 개발된 7톤급의 견고한 프레임을 가진 소형 전술 차량 기반의 장갑차입니다. 2016년까지 군에 공식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칠레로 가기 전에 나이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에 수출되었습니다. 칠레 해병대가 선택한 KLTV-281의 총 중량은 5.7톤입니다. 이 차량은 유로 5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225마력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4륜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최대 500NM의 토크와 최대 속도 130km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약 640km를 이동할 수 있으며 76cm 깊이의 구덩이를 통과하고 최대 60도 경사를 오를 수 있습니다. KLTV는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여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도 최대 48km시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내부에 특수 구조를 갖추고 있어 탄환 또는 파편으로 인한 타이어 손상에도 차량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차량은 또한 군인과 무기를 수송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어 최대 8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과 약 4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KLTV는 군사용 위치 추적 시스템, 자동 잠금, 전술용 타이어, 전자방해방지 장치와 같은 다양한 첨단 군사기술과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지붕에는 기관총을 설치하고 보호 커버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관총 장착 부위 앞쪽에는 연막 발사 장치를 설치하여 은폐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칠레의 한 관계자는 칠레 해병대는 1986년부터 기아가 생산한 KM414, KM420, KM450, KM250, KM500 등의 군용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KLTV 280일부터 시작해 기아가 개발한 다른 전술 차량들도 앞으로 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칠레가 KLTV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은 단지 카탈로그 스펙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칠레는 앞서 판매된 다른 나라들이 지휘용 통신장치나 RCWS, 등 다양한 장치를 호환시켜 범용성 높게 써먹는 모습을 확인했죠. 군사 역사에서 소형 전술 차량은 현대전쟁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부터 부정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국 특수공수부대 SAS는 북아프리카에서의 임무에서 소형 전술, 차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독일과 이탈리아의 군대에 대항하여 기동성과 기습 공격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임무에서 완전 무장한 지프 차량은 SAS가 사막에 혹독한 환경에서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후 랜드로버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핑크 펜서 차량이 개발되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막 지역에서의 원거리 정찰 임무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래와 태양 환경에서 위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유의 분홍색으로 칠해진 핑크 펜서는 추가 연료탱크와 물탱크, 타이어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된 서스펜션 시스템 및 강력한 무장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핑크 펜서는 전쟁에서의 창의성과 유연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사 임무를 지원하는 소형 전술 차량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주로 로지스틱스 목적으로 사용된 이래로 다양한 임무와 다른 조건에서의 전술 작전 지원으로 발전하고 적응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군사 작전에서 소형 전술 차량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이동성과 다기능성이 높이 평가됩니다. 소형 전술 차량 중에서 미군의 헌비와 한국의 KLTV는 주목할 만한 두 모델입니다. 헌비, 즉 하이 모빌리티 멀티 퍼퍼스 윌드 비이컬는 강력한 운영 능력과 높은 다기능성으로 소형 전술 차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병사와 장비의 수송부터 경장갑차, 구급차, 지휘 차량 등 다양한 임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헌비는 신뢰성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여러 시험을 통해 그 가치와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헌비만이 이 부문의 최고 선택은 아닙니다. 한국의 KLTV, 기본 모델인 K-151 현마도 주목할 만한 경쟁자입니다. KLTV는 헌비와 동등하거나 일부 측면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최대 8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K-16과 K-6 기관총과 같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고 60% 경사와 물길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편의성 면에서 KLTV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공기 조절, 내비게이션 시스템, 백카메라와 같은 현대적인 편의 기능으로 장착되어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측면에서 KLTV는 헌비의 190마력에 비해 225마력의 엔진 출력으로 우위를 차지합니다. 가격 면에서 KLTV는 더욱 우수함을 보입니다. 헌비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LTV는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여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밀리지 않는 경제적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헌비 가격은 25억 원이지만 K-151은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군사 능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 군사 차량 생산 및 수출 분야에서 선두국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151 및 KLTV의 성공은 한국의 국방 산업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술력과 혁신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K-151은 대규모 수출 계약 체계를 통해 국제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로써 칠레, 필리핀, 말리,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가로 이 차량이 수출되었습니다. 수출량은 약 4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인 힘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K-151 외에도 KLTV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LTV가 오래된 헝커 차량을 대체하는 대체 차량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군사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에도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ROSOMAK, PGG의 자회사에서 KLTV 생산 계획이 폴란드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대만은 오슈코시에서 JLTV를 수입하는 대신 대만판 KLTV를 기반으로 유사한 차량을 개발하는 것을 선택하여 한국 디자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러한 결정을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조건에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내렸습니다. KLTV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큽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KLTV를 단위로 배치하여 군사 차량, 분야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LTV가 제공하는 이동성과 보호 기능의 결합은 한국의 미래 안보와 군사력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K-151 및 KLTV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함으로써 한국은 국제,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다른 국가들의 방어 및 전투 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국제적으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레드백을 선택하고 영국 생살라인을 가동해줬으면 좋겠다. 호주가 LAND 400 보병 전투차탕 사업에서 레드백을 선택한 것에,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국산에 대한 얼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주 펫 콜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레드백 도입을 선택한 것은, 호준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인순 포젝트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최종 차량은 2028년에 인도된다며 한국의 엄청 빠른 인도 시기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러물과 동시에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영국 네티즌은 우리가 똑똑했다면 한국 기간문기의 유럽 제조업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을 맞았지만, 장갑차 하나도 제대로 배치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군의 차기 정찰 장갑차로 큰 기대를 받으며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에이젝스가 큰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 중연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기업 ASCOD 장갑차의 업그레이드 형으로 이 기업이 미국의 제너럴 다이네믹스에게 인수된 후에도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영국 방위산업 분석가 니골라스 드러먼드는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영국 육군에 언제 인도될지 아무도 모듭니다. 이 보고가 나오자 영국 내에서는 충격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제너럴 다이네믹스 UK와 계약을 맺고 약 35억 파문드 약 5조 6천억 원에 589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에이젝스 장갑차는 2017년에 인도가 시작필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단 26대밖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2억 파운드 약 5조 원을 지불했기에 원래 대당 113억 원 정도의 가격이 결국 대당 약 2천억 원을 지불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된 대당 2천억 원의 26대도 무용지부리라고 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가 이렇게 생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 2021년에 밝혀졌는데, 설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엄청난 전동과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 테스트 준행 때의 탑승자들은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전두 차량 시험에서 20명의 영국 군인들이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젝스 탑승 병사들은 전원 노이즈 캡슬링 헤드폰을 끼게 하고, 1회 단승 시간을 90분 이하로 제한했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70km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 차탕이 물아내져 그 절반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너털 다이네믹스 UK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면서,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에이젝스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 노이즈 캡슬링을 강화한 헤드폰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국 육군 관계자는 더 이상 에이젝스로 훈련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퀸 영국 국방조달 담당 장관은 에이젝스 테스트를 바로 중단시키고, 단승한 승조원 의긴급한 청락검사를 신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터필러문 한 궤도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에 캐터필러 달았습니다. 고문 궤도와 유기압 현순 장치 ISU 덕분에 자체의 중량은 줄였고, 승차감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 궤도를 달면서, 구동 진동 70% 감소, 구동 소음 13dB 감소 연비 최대 30% 개선 등 마법 같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동하는 레드백에서 측정한 소음 70dB는 일반 승용차 수준인데, 내부 공간에서 승무원끼리 원활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적어, 우리군의 두돈반 트럭보다도 승차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이젝스 타면 병사들이 기머거리가 되는데, 레드백은 이에 비하면 신기해 가까운 장갑차였습니다. 레드백을 타고서 이것인 승용차인지 장갑차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영국이 도입하려는 에이젝스 장갑차가 경운기 수준이라면 레드백은 고급 세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5조원이라는 거액을 쓰고서도 경운기 수준 2장갑차 26대만을 받은 영국에서, 우리도 한국산 레드백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결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기본 차대가 되는 에스코드 차체가 스페인 오스트리아 합작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에, 영국군을 위해 변경된 설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의 요군대로 기관포 등 무장과 장감을 강화하다보니 무게가 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대풀 강화하다 보니, 현가장치가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현가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높이 20cm의 장애물도 넘지 못하고, 기동 중단약을 장전하려고 하면 진동으로 인해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요군을 충족시킬 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셈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개발 비용은 더욱 늘었고,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눈여겨놓은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한화도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 때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호주의 엄청난 요구사항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전 세계 다른 분야 초고의회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동방어시스템 아이언피스트와 캐나다의 복합소재 고무 궤도의 선택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기본이 전혀 흔리지 않고 더욱 강격한 스펙을만 얻었습니다. 또한 영국의회에서는 에이젝스 7h 가망이 없자 플랜 비순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화의 장갑차 레드백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시되었는데, 레드백은 에이젝스의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로 보였습니다. 플랜 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미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복서 장갑차 추가 도입하시는 것인데, 하지만 에이젝스가 수송 능력이 뛰어나서 긴급 전개부대에서 활용하려 했기에, 장륜 장갑차 목서로 대체할 경우 전개 지역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에이젝스의 개발과 제조를 맡고 있는 제너덜 다이네믹스 영국법인은 많은 영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있기에, 독일 라인메탈의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면 환지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호준에서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강력한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에 소음과 진동까지 줄여준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허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호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갑차 사업에서 난항을 겪으며 한국산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자중포교체 사업에서는 한국산 K9자 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K9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E는 레드백과 같은 K9차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레드백에 들어간 복합소재 고문 궤도를 쓰면서 소음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이젝스로 인해 소음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엄청난 기능보다 소음이 없는 K9AE에 큰 신뢰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K9AE에는 자동탄약 장전 시스템 과복합소재 고무 궤도, 원격 사격통 재체계 등이 단제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자중포의 본산인 영국에서 세계 최강의 K9자 주포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현지에서 생산의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준 요국가들보다 더 많은 전차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본 영국은 한국 방산업체 등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사업에서 참패를 본 영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게 러브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에 간 폴란드에서 얼마 전 치러진 총선의 여파로 정권 교체가 유력해지면서 여당 반대 세력들이 한국산 방산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유럽산 방산 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에 대한 성능 논란을 일축시키면서 이내 곧 반대 여론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한국의 FA-50을 비판하던 폴란드에서 수석 파일럿이 FA-50, 단독으로 비행한 후 엄청나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존 최강 스텔스기로 불리우는 미국 F-22 레터를 훈련해서 격추시킨 FA-50이 이번엔 폴란드에서 또 한 건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야당에서 FA-50의 작전 능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실이 민망해질 만큼 폴란드 공군을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다름 아닌 폴란드 수석 파일럿이 한국에서 배운 비행 기술을 활용해 단독으로 KAI의 폴란드 수출형, FA-50GF 조종관을 잡았는데 단독 비행 후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조종사 야책 스톨라렉 공군 소령은 지난 16일 1시간가량 FA-50GF의 단독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 국군총사령부는 SNS 계정을 통해 야책 스톨라렉 소령이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J-23 전술공군기지에서 KAI의 FA-50GF를 독립적으로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를 운용하기 전 본격적으로 자국 조종사를 투입해 비행시험을 벌인 것으로 이날 진행된 단독 비행은 FA-50GF 도입 후 단 3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기대만큼이나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두 차례에 걸쳐 8명의 폴란드군 조종사를 한국으로 보내 비행 훈련을 받게 했는데 1차 교육 대상자에는 바로 스톨라렉 소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을 비롯해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과 재원이 유사한 국산 전술인문용 훈련기, TA-50을 통해 수탑 교육을 받으며 T-50 계열 항공기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스톨라렉 소령은 TA-50의 비행 범위와 가능성은 기대를 뛰어넘었다며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고 내부에도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감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한 모든 경험, 배운 모든 비행 기술은 폴란드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FA-50 비행 경험을 쌓아 교관이 되고 싶다고 소외를 밝혔었습니다. 이렇듯 앞서 TA-50 수탑 교육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스톨라렉 소령이 이번에 또다시 특별한 인연을 과시했는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탑 교육을 마치고 폴란드로 복귀한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GF 후방석에 올라 비행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후방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공격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리 공군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주로 운용했던 미그-29와 T-50 계열이 시스템이 다른데 T-50의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돼 있어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비행 감각은 새로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조종사들의 이런 노력으로 FA-50GF 도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야책 스톨라렉 소령은 이번 비행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며 비행 구역까지 단독 비행을 수행한 후 착륙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동 훈련을 수행했다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에 앞서 폴란드 제23대대 대변인이자 FA-50 엔지니어인 마신 BORUTA 중령은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리그 29의 3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FA-5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폴란드 군에서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조종사를 비롯해 FA-50을 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팀 전체가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FA-50 단독 비행은 앞서 9월에 폴란드로 인도된 6호기로 이뤄졌으며 1시간 동안 다양한 기동 비행을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단독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달 초 FA-50GF를 2기를 확보하면서 총 10기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KAI는 작년 9월 폴란드와 FA-50 48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까지 FA-50GF 12기를 납품하고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KAI는 지난 7월 FA-50GF 15기를 폴란드에 인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계약 물량 12대 모두를 전달하게 됐는데 이와 동시에 이번엔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 군 열병식에서도 폴란드 조종사가 FA-50을 비행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조종사가 전방석에 폴란드 조종사가 후방석에 탑승했기에 그야말로 단독 비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폴란드 군 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단독 비행으로 순식간에 미그 29에서 FA-50으로 기종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사실 T-50 계열인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과거 수십 년 그동안 미그 29를 운용했던 폴란드 군 조종사들이 처음엔 T-50 계열 항공기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제 항공기에서 서방제 항공기로 갑자기 기종 전환을 하는 게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FA-50이 폴란드에 인도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하며 폴란드 공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70명에 이르는 KAI 파견 상주 조종사들이 폴란드 군을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스톨라렉 소령의 인터뷰를 보면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1년에 이르는 교육기간 동안 고된 훈련이 있었다며 FA-50에 탑승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부터 최초 비행기를 선택하고 성능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비행을 위한 전 과정을 교육받았고 이는 비행 중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여러 절차들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비행의 순간이 다가오니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지정된 여러 가지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속된 곳으로 조종관을 잡았다며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막상 출발 이후에는 벅찬 마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통해 비행하는 순간은 가히 환상적이었다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번에 야책 스톨라렉 소령의 단독 비행은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항공기 운용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 23기지의 공군 공병 등이 FA-50의 엔지니어링과 항공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단독 비행 성공 이후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 공식 SNS에는 조종사, 엔지니어, 항공 부서의 놀라운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글을 올리며 곧바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FA-50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던 폴란드 내 특정 정당의 정치 성향이 두드러지는 웹포털 ONET은 숨죽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FA-50의 단독 비행 성공으로 폴란드 일각에서 존재했던 FA-50과 관련된 루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억지 주장이 모두 반박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 동체 하부에 의문이 이것이 발견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의 조종석 동체 하부에 지난 회색의 도식이 칠해진 사실이 폴란드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FA-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라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이는 도그파이트 등 근접 공중전에서 적의 조종사를 기만하기 위해 동체 하부에 가짜 조종석 모양을 도색한 것으로 실제로 가짜 캐노피라고 불립니다. 매우 직관적인 형태의 스태스로 적군이 정확한 공격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에서는 FA-50를 공중전 임무에 투입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FA-50이 훈련기 이상의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KAI가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폴란드는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꾸준히 보여왔는데 이번에 그물꼴을 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김재홍 KAI 부사장은 지난 16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F-21의 전망에 대해 폴란드와의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재홍 부사장은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며 KF-21 사업에 대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위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이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구경 방산업체인 피지지는 방한 때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사루 한국 측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인위 분담금 문제는 폴란드에서 해결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우리와 꾸준한 신뢰를 쌓아온 폴란드가 정말로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간 KF-21의 초도 물량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21일 국방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인데 해당 금액의 KF-21 보람회의 첫 양산 사업으로 이 387억 원이 드디어 책정되었는데요. 그간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며 초도 물량을 우리 군이 요구한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영기간 연장, KF-21 가격 상승, 관련 방산업체 줄도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고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UAE 등 KF-21 블록 AI의 개발 과정에 참여 의사를 내비치던 나라들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며 찬물을 부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의 수출 전망에도 다시금 찬란한 태양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대드론 통합체계의 10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이래 15억 원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드론 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 무기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드론 침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KF-21이 주춤하던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재빠르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바로 트리키에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TF-X 칸입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트리키에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이었는데요.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트리키에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년에서 2008년 트리키에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E 흑표 역시 트리키에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트리키에가 KF-21 개발 사업의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트리키에의 방산 협력 상황은 상당히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트리키에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 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개발 일정에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한 점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는 상태인데요. 트리키에는 아직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이 난데없는 양산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트리키에가 세계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사실 트리키에 방산이 대한민국을 라이벌 삼아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일례로 T-15나 알타이 전차 등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척 세계 방산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으로 진행된 자국의 프로젝트였다며 자국산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트리키의 주장이 국제무대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의 카피품은 국제방산 시장 점유율이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나마 알타이 전차를 카타르가 100대 도입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조차 트리키의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무부 등이 아닌 정치권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리키의가 자국의 방산 역량을 뻥튀기하기 위해 도입 이사를 타진한 것만으로도 수출 성공이라고 과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K고 자주포나 KEE 흑표가 가격이나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압살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트리키의 5세대 전투기 TF-X 칸을 동원해 세일즈를 벌이고 있는데요. 트리키의가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트리키에는 F-35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친 러시아 성향을 드러내던 트리키에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트리키에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영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 전투기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트리키에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만약 칸이 트리키에의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의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칸은 구체적 세부 사항들이 기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질이나 중량 등은 KF-21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장 탑재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게다가 트리키에는 칸 F-110 엔진을 탑재할 것이며 향후 양산 단계에서는 동급 수준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으로 개량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KF-21의 F-414 엔진보다 밀출력 애프터버너 출력 모두 최대 40파운드 이상 출력이 강한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트리키에는 칸의 최대 속력이 KF-21의 버금가는 마하 1.8 수준일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요. 단 이 4.5세대인 KF-21보다 반세대 더 뛰어난 5세대로 개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칸은 AESA 레이더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운용기능 및 스텔스 형상과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성들을 갖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게 트리키의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트리키에는 2024년 초도 비행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았는데 상세한 공개 정보는 커녕 측면이나 배면 사진조차 매우 한정적인데요. 칸 전투기는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키에는 AESA 레이더, IRST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중 어떤 것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시재기 공개 한참 전부터 관련 기술을 모두 완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명한 차이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다시 초도 물량 40대로 확정받고 날개를 달았으며 트리키의 말도 안 되는 뻥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도록 칸 전투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도록